요번에 또 다시한번 우리 아까 만나봤었죠? 최고의 트로트 가수 최고의 트로트 가수 이이탁씨 만나보기 전에 일단 오늘 또 여기 특별한 분이 또 우리 또 이렇게 방송에 인사를 좀 드리러 오셨습니다 헤이미스 출신의 걸그룹이었죠 우리 하은씨 요즘에 배우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데 우리 하은씨가 또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스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무대 위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잠깐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연예인입니다 네 굉장히 키가 크기 때문에 제가 좀 멀찌감치 떨어져있겠습니다 아 예 그래요 네 가운데로 오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요번에 신인배우로 활동하게 된 이하은이라고 합니다 이쁘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들 아 네 여러분들이 많이 모르실 수도 있는데 최근에 드라마를 찍었거든요 네 송재희 선배님이랑 이제 고은하 선배님이 하는 첫남동사람디라는 드라마를 찍게 되었는데 어 이제 3월달에 방송 내적이에요 네 그것 말고도 앞으로도 무양하나 드라마에 이제 막 활약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많이 지켜봐주시고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우리 하은씨 앞으로 활약상 기대하면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진 한번 찍으세요 네 우리 사진 한번 찍으세요 네 포토타임 네 포토타임 네 우리 하은씨 네 포토타임 우리 또 포즈가 많을 거예요 또 아이돌 출신이라 얼마 전에 또 인도 갔다가 거기 또 포토타임 굉장히 잘하고 왔거든요 그럼 인도 코끼리 네네 어그룹 찍었다고 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사진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아 좋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직접 찾아주신 우리 하은씨에게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배우로서 퇴반하시고요 영화 드라마 네 오늘 뭐 스크립에서 많이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8년 시대주 하은씨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